방주대학교 뷰티미어학과의 가장 큰 장점은 4년 재학기간 동안 헤어, 피부, 메이크업, 메일, 화장품 등 모든 전공의 이론과 실기를 배우고 나와 맞는 전공을 찾아 취업할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장점입니다. 동아리 활동과 교수님들의 적극적인 지원 아래 자격증 취득 또한 도움이 되었습니다. 많은 경험들을 쉽고 다양하게 할 수 있는 학교가 생각보다 많지 않았던 것 같아요. 진심으로 학생들을 위해주는 교수님들과 홍보하고 다양한 경험을 하게 해주었던 광주대학교 뷰티미어학과 덕분에 저는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마인드로 사람들에게 아름다움을 선사하며 열심히 그리고 행복하게 생활하고 있습니다. 미래를 품은 당신의 빛 광주대학교 고맙습니다. 고맙습니다. 화이트 광주대학교 고맙습니다. 고맙습니다.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